이장희씨 제가요 실험을 해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마 과학자였다면 벌써 그냥 수백번 실험을 해봤을거에요 근데 못하고 있네요 아니 김영아씨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실험을 못했다니요 어이구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연구소에 맡길 수도 있잖아요 무슨 실험인데요? 왜 우리가 소리나 연주를 듣다가 좋아가지고 얼씨구 좋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네 그러죠 그 순간에 분명히 염증 억제 물질이 나올거다 그거죠 얼씨구 할 때마다 우리 몸에서 염증 억제 물질이 생길거다? 그러면 면역 강화 성분도 생길거고 피를 만드는 조혈작용도 할거구요 이게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김영아씨 신념이 과학이었다고 증명되면요 얼씨구 세상으로 가는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그런 신념을 갖게 된 배경이 왜요? 제가 뭐 근거 없이 얼씨구 장사하는거 아니냐 그겁니까? 네네네 좋습니다 제가 근거를 대죠 최근에 캘리포니아 대 버클리 캠퍼스 연구팀이 발표한건데요 예술 앞에서 와 세상에 어머나 뭐 이렇게 그냥 경탄하는 순간에 치여성분인 시토카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면역도 도와주고 염증도 가라앉혀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술작품 예술소리 앞에서 그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구요 네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얼씨구 아우쇠 이렇게 외칠 때마다 그 시토카인 성분이 놀기만 하겠어요? 네? 튀어나오죠 네네네 그러면은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좀 실험하고 연구해서 증명 좀 해주시라 이거죠 저는 이러면은 우리 국악은 치유의 예술이다 이거잖아요 이거 버클리 캠퍼스의 시토카인 성분에 우리 김영아씨 과학자 같네요 뭐잖아 우리 얼씨구에 그런 치유 성분이 있다는 거 꼭 증명될 겁니다 아유 네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공연장에서 얼씨구 좋다 이런 추임새 아낄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서로 그냥 좋은 거잖아요 아무렴요 자 그럼 얼씨구 좋다 추임새 해가면서 이 시간 첫 곡 들어볼까요? 자 전태령의 소리로 노래가락 띄워드립니다 얼씨구 좋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노래가락을 전태령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송다운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방대랑 초라니랑 역전이야 도쿄 역전순 만세 만만세 아이고 그렇게 좋은가 그렇게 좋아 아직도 그냥 만만세야 아 여보게 초라니 그거 다 지는 줄 알고 속상해서 채널을 돌리려는 순간 우리 이대호 선수가 포크볼을 후려쳐갈 거니 이탓죠 얼씨구 그렇지 나도 그 대목에서는 그냥 대호만세 줄줄이 안타만세 아우 이제 결승이다 야구 형님이라고 심지어 일본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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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하는 순간 아이고 그 방면이 엄청 낫고 싶네 음 일본 야구가 주저앉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지 우리는 9회 말 역전 한방 있어 하고 그냥 믿게 됐고 말고 아 야구노 성지 도쿄돔에서 사무라이 재팬 우승꿈이 산산이 높게 해주고 있음은이다 어이 광대씨 이 기세로 이탈리아 밀라노로 가보는 거는 어떤가 어이 그 이태리아에서 또 세계야구 대회가 열린단 말인가 선수 교체하고 역전승 한 번 더 올려보자는 말일세 아니 우리 4번 타자 이대호 선수가 있는데 선수 교체라니 아니 밀라노에 무슨 야구 경기를 한다고 그런가 그러면은 이 중계방송 한 번 들어봐 여기는 밀라노입니다 패션과 관광도시 밀라노에 밀리고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밀라노의 한국산 대표 선수들 이대로 밀릴 것인가 자 9회 말 아웃 카운트 하나 남긴 상황 이때 등장한 한류식품 선수 자 날렸습니다 테이블로 날아가는 우리 비빔밥 불고기 김치보고 안타 주문 들어오죠 역전 역전 네네 그 밀라노 경기장의 우리 한국산 대표 선수들 역시 4번 타자는 비빔밥 김치 선수였네요 주문 들어오는 거 보세요 자 어떤가 도쿄 역전승 기분으로다가 한류로 역전승 도전해보는 거 아 그 케이팝 물결 타고 한류 목걸이 들어가서 안타 치고 응 내가 4번 타자야 비빔밥 불고기 김치 양념장들 줄줄이 나서고 먹어보지 않고는 백일 재간이 없게 만들어 놓자 응 그리고 일단 한번 맛보고 나면 잊을 수 없게 하자 암 그렇지 도쿄 역전승 기운로다 한류 역전승 응 네네 다시 안타 냄새 없는 고추장 간장 고소한 양념통 밀라노로 마드리드로 나아갑니다 네 국악관연학과 합창 아리아리 띄워드렸는데요 김해란 김영님 신영희 김성려의 소리와 안양시립합창단의 합창 그리고 중앙국악관연학단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아니 어젯밤에요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았어요 글쎄 말아요 네 어젯밤에 도쿄 야구장을 뒤흔든 우리 한국 야구팀의 대역전극 동패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말아요 지는요 운전 중에 만세 부르다 사고 날 뻔했슈 진짜요 네 정말 멋진 역전승이었죠 네 이런 역전승 기세를 몰아서 유럽시장에서 우리 한국 제품들도 그냥 속속 4분 타자로 나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한류음식이 또 안타를 치고 있다죠 맞습니다 네 우리 음식 경기장에서도 역전승 거둘 수 있어요 그럼요 네 한류음식 멋진 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 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이건 심정을 받을 것입니다 뒷번호 동영상 내 관issä 장관에서 지지inner vi기 헬스까지 다씩 내 관 삼조가 월세구! 좋다!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네, 오늘은 조부와 우시부인 고사입니다 네, 우선 조부가 누군지 알아봐야 되겠죠 조선중종 때 주로 성균관에서 학문을 연구하면서 유생들의 강의를 맡았고요 태천지방 현감으로 나가서 잘 다스렸던 행정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양에 올라와서 사원부 집형을 맡았으니까 지금 같으면 검찰청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기도 했죠 그렇죠. 사원부 집형 시절 명나라 사신과 함께 외교 일선에 나서기도 했던 조부하고 그 부인 얘기를 잠시 돌아볼까 하는데요 애초에 사람들이 조부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다죠 네, 어릴 적부터 워낙 영특해서 과거급제도 빨리 할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았죠 그렇습니다. 나이 스물 서넛인데도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자 조부는 한편으로는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면서 불평이 쌓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부하는 게 편치 않았죠 네, 그런 조부를 곁에서 내조했던 인물이 바로 우시부인이었다고 합니다 우시부인이 어떻게 내조를 했는지 그게 궁금하시죠 네, 나이 스물 네 살 무렵에 조부가 과거 공부를 하다가 에휴, 이렇게 해봐야 과거에 붙을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네, 한마디로 이제 좌절 속에서 책을 덮기도 했는데요 그때 갓 스무살을 넘긴 우시부인이 밤마다 촛불을 켜들고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촛불은 보통 촛대에 꽂아서 세워두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시부인은 절망한 남편 곁에 촛불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네, 남편은 한사코 촛불을 꽂아두고 나가시오 했는데 우시부인은 그 깊은 밤까지 남편 곁에서 촛불을 들고 옆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촛불을 둔 부인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책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물론 그렇죠 때때로 몸이 아팠던 우시부인은 자기 대신 여정을 시켜 촛불을 들게 했을 정도였다죠 네 그러니 그 정성 앞에 조부가 공부에 게을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의 공부를 도왔던 우시부인은 아들과 딸 두 자녀를 뒀는데요 아들이 공부할 때는요 촛불은 촛대에 밝혀두고 대신 매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 옆에서는 촛불을 들었고 또 어린 아들 옆에서는 매를 들고 있었다는 우시부인 그렇다면요 과연 그 남편 조부는 언제 과거에 올랐을까요? 네, 그렇게 소원하던 문과급제를 조부 나이 서른셋에 마침내 올랐는데요 안타깝게도 우시부인은요 그 합격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아쉽네요 훗날 그 조부는 재혼을 해서 구시부인과 살게 됐지 않습니까? 네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 촛불을 들고 독서하게 해줬던 우시부인을 잊을 수 없었겠죠 그러면 한참 과거 공부하던 시절에 조부는 이런 불평을 했다고 하죠? 내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시운이 없어 떨어져 이 모양이다 네, 그런 남편에게 우시부인은요 사람이 할 도리를 다하면 천명이 온다고 합니다 애써 공부하는 모습 옆에서 보기 참 좋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게 내조했던 우시부인이 있었기에 조부가 뜻을 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내조의 힘을 촛불로 보여줬던 우시부인과 훗날 뜻을 이룬 조부를 오늘 고전사랑방에서 찾아봤는데요 자, 이 얘기는 인테넛 카페 상앙골 상사디아에서 이어갔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춘향가 가운데서 천자풀이를 이자람의 소리와 조용환의 북장단으로 공연실한 음원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자, 체험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을 위한 특별칸도 준비했고요 다들 타셨나요? 그럼 치치폭폭 빅빅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닥터 존입니다 한국 정말 정말로 꿈만 같습니다 아, 네 닥터 존을 우리 체험열차에 모시기 위해 즐겁습니다 저, 실례지만 어디까지 가시는지요 닥터 존? 음, 아산 병원부터 찾아갈 생각입니다 아, 닥터 존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아우, 야야 한쪽은 아프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 감통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가는 중입니다 우린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아산 OK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닥터 존 아산 OK역엔 초대받은 닥터들만 내리는 역인데요 초대장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우, 야야 알코올 왔습니다 우리도 초대받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처럼 간 이식 최고 되고 싶습니다 간 이식 못해 저승길 예약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간 이식 기술 배우러 왔습니다 아산 OK역 내려주십시오 아, 닥터 존 바로 앞열차에 미국 미네수타 의사들이 그 아산 OK역에서 내려 병원에 들어갔거든요 야야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 이식 배워서 간땡이 부은 분 간땡이 망가진 분 많이 많이 살려야 합니다 제 간이 지금 무슨 소리 내는지 들어보십시오 돌립니가? 초롱 간 떨어지는 소리 아, 네 닥터 존 흥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병원 쪽에 확인해보죠 따뜻뜻뜻뜻 아, 여기는 체험열차 미국 소원 닥터 존 한국 간 이식 기술 배우겠다고 탔는데 어떤 역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아, 아, 네 아, 그래요 OK 됐습니까? 한국 간 이식 기술 가르쳐 줄 수 있다 합니까? 아, 우린 싼 사람 간절단에 이식하는 거 많이 많이 못합니다 OK역 내릴 수 있습니까? 얼씨구 만세 외쳐도 되겠습니까? 아, 아, 닥터 존 희망은 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역입니까? 줄을 서시오 줄 서역 줄 서역에서 내려주실까요? 줄 서역 오마이갓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산조합주 가운데서 중중머리 대목을 안재숙 외의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이정일 씨 요즘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 한국의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줄을 서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네, 생체 간 이식 수술 성공률이 우리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의료기술을 배우자면서 이렇게 줄을 서고 있답니다 네, 우리 의료진들 정말 대단하죠 오늘 아산병원에선 미국 미네소타 대학 의료진이 생체 간 이식을 배우는 연수 협약식을 갖는 날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왜 저 60년 전 한국전쟁 후에 한국에 와서 의료기술을 가르쳤던 미네소타 대학 의료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우리한테 생체 간 이식 기술을 배우러 왔으니까 이게 바로 네,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청출어람이라는 사자 상황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저 개발국에게도 의료기술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의료기술 지원국이 됐다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요새는 의료장비도 많이 좋아지고 네 또 우리가 손재주가 있는 민족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이런 이제 우리한테 배우러 오는 거죠 네, 우리나라 의료진 최고입니다 네 네 자, 상황꼴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 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네 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 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 한국문화실이 개관했습니다 한국문화실은 피츠버그 대학교 배움의 전당 3층에 들어섰으며 조선시대 성경관 유생들의 강의실로 사용된 명륜당을 모델로 지어졌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아름지기재단 풍산그룹 재미동포 등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건립한 한국문화실은 한국의 건축가와 장인들이 설계와 시공을 맡았고 문방사우와 한글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LCD 모니터와 음향 장비를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교내 및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한국 홍보 공간으로 활용되며 피츠버그 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강의실로도 이용될 예정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1월 22일까지 고향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5 슬로푸드 국제페스티벌에 참가해 사찰의 차 문화를 선보입니다 일상타반사 마음을 다스리는 차를 주제로 차와 수행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다선일미 사상을 조명하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람객들과 함께 차 한 잔의 여유를 나눌 계획입니다 사찰의 차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구성한 사진전과 전통 다기, 다구 전시, 차와 함께 곁들이는 먹을거리 시식코너가 진행되고 11월 21일에는 선제스님과 함께하는 차를 이용한 음식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 장인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운현궁에 마련됐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전통문화 발굴지원사업 작품전시회가 오는 11월 22일까지 운현궁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보존가치가 있으나 명백 유지가 힘든 무용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와 명장들을 대상으로 작품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들이 한 해 동안 만든 전통공예자수와 전통칠보공예, 채화칠기, 조선옥세 등 전통공예기법으로 제작된 작품 25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운현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한식의 맛과 남도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외국인 한식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11월 28일 오후 2시부터 전통문화관 전통음식체험 전수실에서 열립니다 1차 서류심사를 위한 참가신청서에는 음식에 담긴 이야기와 신청인이 직접 만든 음식사진을 부착해야 되고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총 16팀은 11월 28일 열리는 본선 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경연대회 참가신청은 주한 외국인은 모두 가능하며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와 전통문화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내일까지 전통문화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심청전을 이야기꾼의 시선으로 바라본 공연이 펼쳐집니다 판소리 드라마 눈먼 사람 심학규 이야기가 내일 오후 3시 경기도 국악당에서 개최됩니다 눈먼 사람은 젊은 소리꾼 김봉영 씨가 전통판소리 심청전을 각색해 만든 1인 7역 판소리 드라마입니다 북 하나로만 연주되던 기존의 판소리 반주를 다양한 악기들로 구성해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공연 티켓은 경기도 문화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천우의 창작음악 콘서트 연희 융합 프로젝트 자티가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 북촌 창우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전통 연희의 가무악을 실용음악 연주자들과 함께 꾸미며 월드뮤직의 대중화를 시도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공연 티켓 1 플러스 1 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인터파크에서 한 장 예매 시 한 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한류정보센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이종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이종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이렇게 가면요 낙동강을 따라서 걸어보는 명품길을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바로 낙동강 남지 개비리길인데요 앞으로 이 길이 차학령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길 따라 걸어가면서 강가 만나고 또 멋진 주변 풍광을 보면서 역사적 인물도 만나보고 또 편히 쉬었다가 다시 걸어가 보는 차학령 생태관광길이죠 창령군 남지읍 용산리에서 신전니까지 시보리가 조금 넘는 남지 개비리길을 따라 걷다 보면 그 유명한 우포늪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북어곤천이 있어서 편히 쉴 수도 있죠 하왕산 가는 길로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강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맑게 흐르는 강물을 끼고 걷는 것 자체가 커다란 즐거움이고 건강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창령과 남지 개비리길이 앞으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죠 자연 생태계가 살아있는 강변끼리 될 거니까요 창령에서는 보통 개비리길이라고도 하죠 강변 습지를 따라가다가 예전 시골 산골길도 따라 걷게 되고요 절벽 위에서 낙동강을 바라다 보면서 이렇게 자연과 호흡하면서 걸어보는 길인데요 물론 가다 보면 쉼터도 있고요 또 안전 난관도 잘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편의시설도 있고 주변의 나무들도 넉넉하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령 남지 개비리길을 따라가다 보면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이끌고 외적을 무찌른 곽재우 장군의 전승지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한국전쟁 때 낙동강 최후 방어선이었던 남지 철교도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창령 남지 개비리길을 걷다 보면 인공으로 만들어진 경관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자리한 풍경이 그대로 자연스러운 걸 느낄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선비마을로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 그렇죠 서정적인 얘기들이 강을 따라 흐르고 있는 창령 남지 개비리길 여러분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향 소식은요 경상남도 창령의 명품길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상남도 창령의 줄 메고 가는 소리를 강판국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해 봅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안골 풍류극장 오늘은 관동협객전 얘기 가운데 새댁과 협객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한양에 온 협객과 새댁 얘기 만나보실까요 양양 산골에서 왕범 호랑이를 잡아 용천이를 부인으로 삼아 한양으로 돌아온 협객 이수기에게 그 장모가 거듭 당부를 하는데 여보게 이서방 나 여기 오래 있지 않을 거네 용날 용시 구름 속에 달이 나오는 그날까지만 살 거니까는 약속을 지켜주게나 아니 장모님 대체 무슨 연휴로 신방을 못 들어가게 합니까요? 왜? 그렇게 급해? 협객이 그걸 못 이겨? 아니 장모님 그건 이기고 지고 그런 일이 아니죠 아니 그 양양 산골에서도 첫날밤을 못 가졌고 아 참 한양 와서도 첫날밤을 못 가지게 하니 아이고 원 참 에이 이 사람아 용봉이를 만들려면 공을 들여야지 그걸 못 참으면 인물이 나겠는가 자네 말이야 용봉이를 낳을 거야 개봉이를 낳을 거야 말해봐 이 사람아 개봉이라니요? 아니 대체 용날 용시에 구름 속에 보름달이라니요? 아 앞전 보름에는 왜 안된다고 했습니까요? 용날 용시는 맞는데 구름 속에 보름달이 나와야지 아니 장모님 글쎄 달밟을 밤이면 됐지 구름 속에 나온 보름달은 왜 찬인한 말씀입니까요? 장모님 제발 오늘 밤이라도 에헤 자네 주세계 그렇게 약한가? 이번 보름날 구름 속에 보름달이 나올 거니까는 조금만 참깨나 아 구름 속에 나온 보름달이 자네한테는 여유주야 여유주 참 여유주라 아니 장모님 그런 게 꼭 그렇게 구름이 기어야 에헤이 이보겐 아이오 용이 구름을 희롱하면 여유주는 몰고 나타나가지고 구름 속에 조화를 부르는 게 용이야 그래서 우리 용신이 보낸 아이가 난세의 영웅이 되는 게야 에이구 우리 장모님을 누가 말 읽었습니까요? 이서방 그저 폭 터는 소린 말고 몸이나 깨끗이 하고 정성을 들여야지 자네가 협객 주제의 난세의 영웅을 만들자는데 어쩌면은 그거를 못 참고 그냥 공을 들이래니까는 각시 치맛자락만 봐도 그냥 벌렁벌렁 허는가? 아유 아닙니다 아이고 예예 정성을 들여보겄습니다요 아 근데요 요즘 그 신부랑 말도 제대로 못해보고 지내는데 그냥 얼굴 보기 어려워서요 한양에 왔으니 한양말도 배우고 행실도 한양식으로 해야지 아이씨커먼 양양 산골대기로 살아야 쓰겠는가? 그래서 요즘에 사람 불러다가 말부터 가르치고 있네 아이고 장모님 아이고 그냥 산골대기면 어떻고 양양대기면 어떻습니까요? 아니지 앞으로 용봉이 모친이 될건데 내가 용날 용시에 들여보낼 것이니 치성이나 잘 드리게 용전하 아이고 아니지 아가 이리 나와봐라 자 어떤가 어? 어? 아니 이렇게 옷을 갇혀입고 보니? 아이고 인물이 아주 개벽을 했습니다요 장모님 아이고 누가 우리 각 씨를 산골대기라 하겠습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장모님 어딜 가시는 겁니까요? 아 치성 울릴 음식도 장만해야지 아이고 참 이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해도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요? 장모님 은혜 백골 난망이 없습니다요 그저 부인께서는 요즘 어찌 지내시오? 예 주야로 방정한 품행을 배우고 있사옵드래요 아이고 저 바느질 솜씨야 이미 갖췄으니까 옷 짓는 일을 배우는 건 없을 테고 그래 요즘 그 어떤 걸 배우는 중이요? 산골에서 구경도 못해본 요리들이 많아서 음식 만드는 거 열심히 배우고 있사옵드래요 양양산골에서 호란이한테 왕봄아 이리 오너라 외쳤던 여골인데 이제 꼼짝없이 한양 갈림하게 됐구려 한양 땅에 왕봄이 잡은 호골로 소문이 자자해서 여기저기서 서방님 부르는 소리 듣기 좋사옵드래요 당장 무슨 감투 준다고 버섯말로 달려가리겠소 이게 다 양양산골에서 하늘이 맺어준 인연덕 아니겠소 그리고 장모님이 저리 도와주시니까 그냥 하당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한번 붙잡아 보겠소 그 산골에서 어찌 혼자서 이서방 그거 뭐하는가 공을 들여야지 용천아 뭐하냐 용날 용실에 연달 이서방 손잡고 있는거냐 부정달라고 아이고 아이고 예예 나갑니다요 예예예 장모님 그 용봉이 부르러 나갑니다요 용봄아 오늘 밤에 와야한다 용봄아 네 중난봉가를 박규정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풍류국장 관동협객 얘기 가운데 협객과 새댁편을 마지막 얘기로 엮어봤죠 그렇습니다 양양산골에서 왕범 호랑이를 잡은 이수기가 그곳 처녀를 새댁으로 맞이해서 한양에 와가지고 이제 용봉이를 낳고 잘 살았더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얘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협객이 산중에서 죽게 된 그 모녀를 구하고 그 딸과 천생연분을 맺어서 잘 살았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자 다음주 월요일 풍류국장 새해 얘기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금요일에 마련한 국악사랑 번님들 이 자리는 생활 속에 국악을 사랑하는 번님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네 국악사랑 번님들 찾아나선 상한골 상사디아의 김병준 작가 오늘이 228번째인데요 네 김용국님의 대금사랑 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악사랑 김용국님 모시는 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용국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용국님 지금 하시는 일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대한항공 기내식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대한항공에 계시는군요 그 바쁜 시간에 우리 국악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짬을 낼 수 있었는지요 좋아하고 추미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국악을 배우려고 잠깐 잠깐 나와야 하는 게 이제 눈치도 대이기도 하고 그럴 텐데 직장에서는 우리 김용국님이 대금 배우는 건 이제 입성으로 나 있겠죠 네 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눈치는 보고 있지만 제 노후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국님은 국악 배우는 걸 노후 보험으로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거 많지만은 그 많은 좋아하는 것 중에 악기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금을 선택했고 대금을 선택한 이유는 가볍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먼 훗날 내 벗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금을 선택했습니다 네 먼 훗날 나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근데 사람 친구들도 오래 남는 친구들과 세월이 갈수록 좀 드물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옆을 꼭 같이 가줄 친구로서 대금이 노후의 보험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기 때문에 친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아프게도 할 수 있고 기쁨도 줄 수 있지만은 대금은 내가 내 외로움을 달랠 수 있기 때문에 대금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금을 선택했습니다 네 우리 김용국님께서는 놀랍게도 대금 사랑하는 이유가 나이든 노후에 내 옆을 떠나지 않고 내가 또 의지하고 위로받을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노후보험으로서 대금을 선택했다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청아한 소리가 네 그래서 대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뜻은 몰랐는데 할아버지가 예전에 피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사당패 왔을 때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피리를 부러주셨다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금을 올해 한 12년 정도는 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최소한 대금은 10년 이상은 해야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최소한 저는 할아버지 피를 받았다면은 12년 정도 하면은 소리가 좀 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김용국님 집안에 피리 연주자 할아버님이 계셨다는 거죠 안성의 남사당패 공연에 합류하실 정도면 프로 연주자이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공연 끝나면 할아버지 막걸리 대접해 주시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김용국님 어릴 때 기억에 그 할아버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연세가 드신다면은 그걸 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고모나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하나 발견이시고 또 자랑스러움일 수도 있고요 내 몸 안에 할아버님의 피가 국악을 정말 사랑하셔서 남사당과 같이 활동했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건 유전자가 다른 거거든요 선택받은 분실이거든요 그런 희망으로 지금도 대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최소한 할아버지 피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12년 있다가는 나도 할아버지 반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상중하에서 하였는데 할아버지 덕분에 갑자기 주물어가는 가문에 그런 빛나는 음악가가 계셨다는 겁니다 쟤들은 음악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김용국님 아버님은 음악에 대해서 어떠셨어요? 그거는 잘 말씀 안 해주셨고 그냥 지하에서 북글 씻는 걸로 어느 때 가서 비로소 그 집안에 할아버님이 남사당 연주자였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군요 그렇다면 우리 김용국님이 갖고 계신 유전자가 좀 다양하네요 음악가 그다음에 서해가 그리고 김용국님이 정말 또 좋아했던 또 개인이 좋아했던 것들은 또 어떤 취미가 있었던가요? 스포츠댄스, 사교춤, 그다음에 술, 시 그렇게 술 먹으면은 시를 좀 많이 읽고요 처음 보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제 마음을 편하고 싶어서 그리고 어느 날은 대금이 된다면 대금도 한번 연주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열거해 주신 게 춤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스포츠댄스 노래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노래는 정말 못합니다 노래를 못해서 사교춤과 스포츠댄스를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대금을 배웠고 그런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노래를 자신이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남들이 못한다고 했습니까? 남들이 정말 못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노래방 가서 친구들이 특히 남자친구들이 그 말에 좀 여자친구들은 그래도 희망을 주는데 남자친구들은 거의 노래하지 말라고 대금 연주를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들어보고 싶어요 노래는 못하셨던 분이 그래서 춤으로 갔노라 그리고 시로 갔고 그리고 대금으로 마지막 종착점은 대금으로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약에 나온 궁에 우리 김영국님 대금 조금 들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곡 해주시겠습니까? 칠갑산 하겠습니다 칠갑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멘 대금 사랑하시는 김용궁님의 칠갑산 들었습니다. 스스로 연주했던 칠갑산에 대해서 가끔씩 어떤 생각을 갖나요? 이만하면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연주하고 나면 아내한테도 혼나고 딸한테도 혼나고 딸은 아빠 항상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잘하지 못해? 그런데 그럴 때가 좀 섭섭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대금도 7년 세월을 그래도 손에 잡으신 거 아니에요? 물론 꾸준히 했는가 건너뛰었는가는 두고라도요. 그런데 대금을 부르고 있는 그 시간에 자신의 그 마음은 좀 어때요? 정말 행복하고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금을 하는 이유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거기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게 대금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빠져 계세요? 자기만의 몰입이 되니까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노후 보험이 되는 거고 그리고 평생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말씀이네요. 우리 김용국 님이 국악을 사랑하는 이유 또는 대금을 노후 보험으로 제가 조금 다른 보험 하나 추천드리면 이미 김용국 님은 풍류랑으로서 예술보험에 들었다고 생각 안 드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충분히 풍류랑이시거든요. 즐겨 시를 노래하시고 또 대금 사랑하시고 그리고 스포츠, 댄스, 춤 혹시 노래에 대한 도전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은 대금만 몰입하고 싶습니다. 아주 일편단심이시군요. 노래도 잘할 수도 있으실 텐데 아마 예전에 기억 중에 혹시 학교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럴 때 좀 태만한 적 있어요? 그때도 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똑같아서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이게 눈 맞춤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최초에 우리 김용국 님한테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한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생각은 우리 대금과 함께 끝까지 가시겠다. 그리고 대금에 몰입하는 그 순간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정말 하늘을 나는 그런 기분? 이렇게까지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대금이 말씀만 들어도 그냥 멋스럽게 느껴지거든요. 혹시 직장 동료 주변 분들에게 대금 추천을 하거나 대금이 이렇게 좋은데 하고 대금 홍보해 본 적 있나요?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던데요. 어떤 얘기? 다른 악기 하라고. 그러면 한마디만 더 여쭐게요. 그분들이 추천한 악기가 국악기였습니까? 서양악기였습니까? 서양악기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군요. 받아들여야죠. 서양악기 중에서도 무슨 악기를 추천하든가요? 섹스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장분들 그런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김용봉님은 내 길로 간다. 그렇죠. 저는 그런 게 좋아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서 가는 길은 누가 뭐래도 내가 가는 길에 정말로 행복하다고 나는 믿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뵙기도 굉장히 여유롭고 그다음에 연세에 비해서 제가 아까 실수를 했었는데 처음 만나서 인사드릴 때 한 7년 정도 오차가 났거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봉님이 국악 사랑하시고 또 대금으로 노후 보험까지 들었노라고 말하실 정도 훨씬 젊어보이거든요. 혹시 그 덕 아닌가 싶어요. 국악을 좋아하는 덕 아닌가. 감사합니다. 좀 어때요? 자기만 몰입해서 즐거워하는 단계하고 주변과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또 산조로 가고 또 다른 곡으로 계속 도전해보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는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연주도 해주고 대금은 이런 거라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꿈도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꾸준히 연주곡들을 지금 적금 들고 계시는 거죠? 네. 옆에서 뵙기도 참 여유롭고 즐겁습니다. 대금으로 노후 보험을 들었다고 하신 우리 김용봉님. 두고두고 오래오래 대금과 친구하시면서 멋지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마련해드린 국악사랑번님들 오늘은 김용봉님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취재의 김병준 작가였습니다. 국악사랑번님들은 동영상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상사목 카페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네. 이어서 원장현유 대금산조 띄워드릴게요. 원한철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반주입니다. 없으나이! 이장 폭천이구만요. 거시기 우리 군이서 빗물통 사업을 적극적으로 다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빗물통을 설치 희망하는 분들은 이장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지요. 2톤짜리까지 설치할 수 있을 거구만요. 논물도 가둬서 활용해야지요. 아이 저 폭천이 삼촌 시방 빗물통을 설치하라는 말이잖이요. 네 그래요. 2톤짜리 물탱구를 그러면 마당에다 두란 말이요. 텃밭에다가 두란 말이요. 아이 그것이 사기야 빗물 모았다 쓰려면 집 한쪽에 두는 것이 좋겠지. 아 그래야 수돗물 대신 청소나 빨래할 쪽에는 얼른 받아다 쓰지. 어차피 내 돈을 들여서 해라. 얼마간 지원을 해주겠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일단은 그냥 내 돈을 들여서 설치하란 말이잖이요. 아니 아니 억순아. 아 처음에 들여놓을 땐 돈이 쪼까 들어가겄지만 말이요. 그 2톤짜리 놓고 빗물을 잘랑 잘랑 담아두면 그 수도요금을 40%까지 깎아준다는 기요. 와 마. 안 그래도 마당이 좁은데 빗물통까지만 세워두면은 갑갑해가지고 우어치게 살라고. 그러고 빗물 저금통을 놨다고 치자고. 거기다가 왕나발 만한 깔때기를 꽂아두라는 거요. 아 빗물을 우어치게 모아. 아 나 참말로 큰 깔때기만 꽂아놓고 그 안에 워즈불이 고이겄냐. 나는 말이요. 플라스틱관을 맹글어갖고 빗물통에다가 그냥 모아볼 생각이요. 원래 복자인 삼촌이 힘이 있은 게로 빗물통에다가 이리저리 물줄기를 대겄지만은 나는 어쩐다요. 또 나이 많은 봉알매나 몸이 불편한 볼보리 아줌면 워치게 빗물을 모으냐고. 그려 그려. 그런 게 말이다. 아 고런 땐 말이요. 왔다 참말로 그냥 빗물 모으기도 쉬운 일이 아니네. 엄마. 그려 그려. 억수나 그 내한테 큰 우산 있잖요. 응? 우산 큰 거 같고. 아니 워치게 하자는 거요? 설마 빗물통에다가 우산을 씌워주자는 소리요? 그려 그려. 우선 아쉬운대로 그냥 우산을 거꾸로 뒤집어갖고 그 빗물통을 깔때기로 쓰면 될 것 아니요. 우산 꼭대기 구멍 내갖고. 왔다 왔다. 그거 그냥 참 말로 좋은 생각이네. 그려 그려. 아 빗물통에다가 우산을 거꾸로 세우더라고. 응. 가만히 있어봐. 아니 그러다가 바람 한번 휙 불면은 이게 그냥 피리딘 날아가 볼 거인디. 아니 아니 억수나. 아니 그라면 나한테 우산을 칭칭 동염해달라는 소린겨? 아니 그 온 동네 사람 빗물통마다 그 일을 다 하라고요? 마 참. 이 장이 안 하면은 누가 헌다요. 싫으면은 우산보다 큰 깔때기를 구해주던가. 그나저나 비가 와야 빗물통 찰 거 아녀. 네 농부가 그리고 진두아리랑을 유하영 외 여러분의 소리로 이 시간 끝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지역에 따라서요. 농가에 그 2톤 정도 빗물 저금통 설치를 권한다고 하네요. 네네 빗물을 받아다가 청소용 빨래용으로 쓰면은 수돗물을 절약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빗물 저금통을 설치한 집은 그 수도요금을 대폭 할인해 준다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비가 좀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빗방울도 좀 빗물통에다가 받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긴하게 쓸 데가 많죠. 그렇죠. 지붕 처마라든지 옥상에 빗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홈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큰 통 놔두면 그거 빗물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닐까요? 자 상황골 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자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옵니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그럼요. 꼭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